어 사실 제가 맥주를 되게 좋아해요. 근데 먹고 제가 바로 아 이거다. 안녕하세요. 세븐브로이 펌 맛보점 전주 김은희입니다. 그동안 사람들이 시중에서 먹어보지 못했던 그런 맥주기도 하고 한국에서 만든 한국 프리미엄 맥주잖아요. 국내 최초 에일 맥주 브랜드 세븐브로이니까 그래서 저는 더 좋아한다고 생각해요. 네 저희 세븐브로이 IPA라는 맥주가 있는데요. 그 맥주는 크래프트 비어의 대표적인 맥주고요. 그리고 호평이 좀 진하면서 끝에 쌉싸름한 맛이 특징인 맥주예요. 아 그리고 저희 매장에 외국인 손님들이 진짜 많이 오시거든요. 근데 그분들이 항상 맥주를 IPA를 드시고 나면은 이 맥주 정말 맛있다고 I like this beer 이마를 꼭 하고 가세요. 아 그리고 바이젠이라는 또 밀맥주가 있는데 이 맥주는 밀루 만든 맥주여서 민넘김이 되게 부드럽고요. 스타우트는 커피향이라는 흑맥주고요. 저도 개인적으로 이 스타우트 맥주 되게 좋아해요. 필스만은 라거 맥주고요. 에일 맥주를 처음 시도해보시는 그런 분들이 쉽게 드실 수 있는 그런 맥주. 라거 맥주. 나도 그거 뭐야 IPA랑 바이젠만 하라고 하셔가지고 생각 못했어. 괜찮아요. 근데 말 좀 약간 꼬이지 않았어요. 네. 좋아하세요. 네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